오늘은 5월 4일 내일 여린이날이네 전혁선수가 오늘 코라파크 연습하러 왔어요 이거는 저녁에 두 번째 선수 1위 2위 2위 1위 3위 2위 1위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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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왕 6붜 Autob 5붜부터요 과연 5붜부터요 띵고 아 진짜 아니 형 형 내가 이거 잡아 봐 갑자기 조용한데? 갑자기 조용한데? 뉘한선 넘어진다 랜딩면 부릴게요 안 되는데? 안 되는데? 안 되는데? 안 되는데? 오피어 어.. 안 되네 어.. 안 되네 어깨 가실래요? 어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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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부터 모르겠어요 어깨! 어깨! 7 7 7 10 12 12 12 어 또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오 오 오 오 오 간장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